자 이 남자들도 클리어 문풀 때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거든요 자꾸 빙기 꺼내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체도 기선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30대 A조 동무인분들 절대 기줍지 마시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합 실패 This is Sparta 3대 합 실패 3대 A조 동무인 서수 선수입니다 3대 합 실패 제일 짊어진 국군 체육부대 김동훈 선수! 2명을 선배되기 때문에 라켓을 2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! 레이디스 채널 앤! 김동훈 축구원 체육부대 롤바다 앤! 한태수 앤 정학수 동호인 누구야? 민폐eden 실패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실패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때요? 참 쉽죠? 자 뚫리기 안고 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내고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매싱 했을 때 내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.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5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10점 아래로 주겠습니다.